반갑습니다. 메가스트리 과학탐구 직업 어명댄 선생님입니다. 자, 2025 수능 리스타트라고 하는 제목으로 올해 수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열심히 1년 동안 노력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선을 다한 노력과 그 실력을 가지고 이제 수능을 시험을 받지만 정말 1년 동안 내가 공부했고 준비했던 것에 비해서 약간은 아쉽게 결과가 나온 친구들이 정말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본다고 하면 정말 내가 원하는 대학과 과에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은 우리 친구들 이제 수능을 위해서 다시 한 번 도전하는 친구들이 있죠. 그래서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이 정말 1년 동안 내가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서 수능 시험을 받더라도 결과가 제대로 안 나오면 사실 1년 동안의 노력과 결과를 쉽게 평가를 좀 안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도전을 결심한 우리 친구들 이제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하고 결과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N수생들, 우리 N수 친구들 이번에는 반드시 끝낸다라고 하는 그런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1년을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N수를 위해서 도전하는 여러분들의 용기와 도전을 정말 선생님이 정말 같이 응원하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지구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우리 지금 당장 1년을 더 이제 수능에 투자하는 거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이제 물리적 시간은 반드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내년 11월 14일 이제 수능을 봐야 되는데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되게 좀 이제 시작 시점부터 보면은 되게 길다고 하면 길다고 한 시간이고 막상 내년 11월 14일에 돌이켜 놓고 보면은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가는지 잘 모르게 지나갔다라고 느끼게 될 거예요. 하지만 그 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위해서 투자한다라고 하는 게 길게 보면은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고의 선택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자, 그러기 위해서는 자, 우리 N성공을 위한 약간 마음가짐을 좀 선생님이 좀 같이 얘기를 해볼게요. 자, 조급한 마음보다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확신을 가지자. 선생님 첫 번째 제목을 좀 이렇게 달아봤는데 선생님이 이제 현장에서도 우리 제 종합반 친구들하고 1년 동안 같이 수업을 하면서 여러 해 동안 좀 수업을 해봤죠. 우리 N생 친구들이 사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일단 앉아서 공부하는 것 자체도 이제 힘들긴 하지만 다른 고3 때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중에서 먼저 대학에 간 친구들이 있죠. 그 친구들을 보면은 그 친구들은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현재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들이 좀 되게 우리 친구들을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이라고 하는 노력이 정말 수능 시험장에서 결과로 나와가지고 1년 동안 내가 했던 노력이 정말 의미가 있는 내가 정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공부할 때 되게 좀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선생님이 열 해 동안에 이제 수능을 여러분들 같이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종합반에서 우리 친구들 수업을 하면서 정말 느끼는 건데 이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 생각보다 되게 정직한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한 만큼의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는 1년을 좀 뒤처진다? 그리고 결과가 잘 나올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불안감보다는 내가 이렇게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고3 때 가질 수 있었던 결과보다 훨씬 더 좋고 괜찮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고 더 새로운 만약에 그냥 갔으면 내가 이 정도밖에 못했을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와 목표를 손에 쥐게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1년의 과정이 그냥 그 자리에 정체되어 있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정말 하루하루 한 시간 시간 쌓아가는 이 결과가 여러분들의 새로운 성공을 위한 및 받침돌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11월 14일 날 정말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충실히 준비했으면 결과는 좋게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수능 시험 보고 나면 느낌이 오잖아요. 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제대로 준비하고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면 아, 이 수능 시험은 내가 정말 결과가 잘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 그렇게 수능 시험 보고 나오면 정말 홀가분하고 개운한 마음이 들지. 그래서 불안한 마음보다는 이 1년의 과정을 통해서 나는 더욱더 원래 내가 갈 수 있었던 목표보다 더욱더 좋은 결과하고 목표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1년 뒤에 자신을 좀 상상하면서 공부를 해보세요. 절대 정체가 아닙니다. 새롭게 나아가기 위한 길이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어차피 이제 수능이라고 하는 시험은 현재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과 그 다음에 새롭게 한 번 더 도전하는 여러분들이 같이 경쟁하는 그런 시험이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점수 가지고 서로 입시해서 서로 경쟁을 해서 조금이라도 나온 결과가 나온 친구들이 대학을 가게 되는 건데 여러분들은 이미 1년 동안 그 모든 국어, 영어, 수학, 국사, 그리고 과학탐구 선택과목 혹은 사회탐구 선택과목을 모두 한 번 처음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 그 다음에 최종 파이널까지 수능 실전 연습까지 다 맞춰본 친구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능을 보기 위한 최적의 준비를 1년 동안 해본 상태예요. 알겠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세기만 가다듬으면 되는 겁니다. 세기만 가다듬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개념부터 그 다음에 실전 문제 풀이까지 전체적인 틀은 완성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각자가 현재 내가 약간 부족했었던 부분이 모자란 부분이 어떤 건지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큰 개념은 세워져 있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부족했던 부분만 채워나가면 어차피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물리적 시간인데 여러분들의 큰 틀, 기본적인 베이스는 돼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들만 메꿔가는 공부를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점수와 원하는 대학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N수 공부 시작하기 전에 각 과목별로 냉정하게 나의 부족한 부분이 어떤 거 있는지를 한번 체크리스트를 만들어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뭐 단원이면 단원별, 과목이면 과목별 그럼 그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보완을 해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은 정말 수능 시험에서는 완전체가 돼가지고 내년 11월 14일날 수능을 볼 수 있는 거니까 항상 수능이라고 하는 건 내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것들은 계속 쭉 잘 알고 있는 상태로 유지를 하면서 내가 모자라는 것들을 발견을 해가지고 그 모자라는 것들을 채워나가는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수능을 위해서 필요한 게 100이라고 하면 적어도 90 이상은 완성되어 있는 사람들이야. 알겠어요? 그럼 고3들 같은 경우에는 이걸 0부터 시작을 해서 100까지 완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나머지 10만 완성하면 되는 거니까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여러분들 경쟁을 할 수 있는 거니까 현재 나의 강점과 그리고 약점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보충하는 공부를 하시면은요. 소위 가성비라고 하죠. 되게 효율적인 공부를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다 세 번째.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일 뿐인 겁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1번하고 상통하는 건데 1년간의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괴롭히는 거는 실제로 심리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되게 커요. 정말로요. 앤수하게 되면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하지만 항상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그 대신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려면 가장 필요한 전제가 하루, 하루, 하루를 되게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1년의 과정을 겪어봐서 알겠지만은 정말 내가 오늘 하루를 열심히 공부를 했고 정말 오늘 하루는 정말 치열하게 살았다고 하는 건 스스로가 되게 잘 느껴요. 그래서 그 하루, 하루를 내가 이보다는 더 이상 열심히 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게끔 하루, 하루를 살아보세요. 그럼 하루, 하루는 시간이 되게 잘 안 가는 것 같고 하루, 하루 정말 길게 느껴지겠지만 그렇게 지내다 보면 일주일 되게 짧고요. 한 달은 더 짧고요. 연 11월 10일까지 1년은 더 짧게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면 할수록 때로는 약간 공부 자체가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죠. 1년도 어떻게 팽팽하게 당겨진 실처럼 타이트하게만 지내겠어요. 하지만은 그 하루, 하루, 하루 보내다 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성공이 확신이 될 겁니다. 절대 여러분들 새로운 2보 전전을 위한 1보 후퇴일 뿐인 거지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니까 항상 그 생각을 좀 하세요. 성공할 수밖에 없는 본인을 좀 생각을 하고 상상을 하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네 번째 나의 경쟁자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수능이라고 하는 게 이제 결국에는 나와의 싸움이에요. 결론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공부해서 내가 공부한 실력만큼 점수를 얻어가지고 그 점수 가지고 대학을 가는 건데 그러면 이제 상대방의 점수도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상대방의 점수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나의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사실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되게 그런 생각 많이 좀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좀 그런 생각이 들 텐데 나만 조금 그러니까 하루를 좀 덜 치열하게 살았다는 생각이 들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나만 못하고 있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잠깐 공부 멈추고 크게 심호흡을 한번 하면서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을 쭉 한번 둘러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과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주변 친구들 다 똑같이 느끼고요. 다 똑같이 힘들어요. 알겠어요? 거기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마음만 다 잡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경쟁자들 그렇게 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열심히 준비하고 여러분들이 가장 잘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걸 거예요. 그건 믿습니다. 근데 그 대신에 열심히 해야 돼요. 정말로. 열심히 하는 본인의 모습을 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N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도 현재 상황은 여러분들이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현재 나의 실력이 어느 정도고 내가 올 1년 동안 준비했을 때 얼마큼 준비가 됐었는지를 좀 냉정하게 파악을 해보시래 기본적으로 해도 1년 동안 충실히 준비해서 올해 수능을 받던 친구들 기준으로 지구학만 가지고 얘기하면은 현재 여러분들 상황에 맞는 커리큘럼을 좀 구성을 해가지고 수업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지구학 커리큘럼 기준으로 보면은 선생님 이게 1년 동안의 선생님 커리큘럼인데요. 뭐 엄스타 수능 인문부터 개념 완성 강의부터 시작을 해서 자료 분석, 엔제 시즌 1, 2 그리고 파이널 총정리에 중간에 언팩트 모의고사 있는데 이 중에서 우리 N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개념을 한번 다시 한번 다 잡는 게 필요하긴 하겠죠. 근데 우리 고3들이 듣는 기본적인 개념 완성 강의보다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가 있어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는 어느 정도 기초가 완성이 돼 있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개념들이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바로바로 연습하는 강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N생 친구들을 위해서 사실 이 강의를 좀 개설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의 실전 문제 적용 연습 감이 아직은 남아 있구나 되게 좀 짧게 강의가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개념 교재가 총 단원이 25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딱 그러면 그냥 25강으로 맞추는 거예요. 2배속 개념 완성 강의는. 그럼 여기서 바로 이제 어메이징 엔제 시즌 1하고 어메이징 엔제 시즌 2로 넘어가서 문제 풀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엔제가 들어가면 약간 고난도 문제로 구성이 돼 있죠. 선생님 실제로 엔제는 좀 난이도가 높은 문제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수능 봤을 때 기본적으로 3, 4페이지에 있는 3점급의 문제하고 18, 19, 20번 정도의 문제들로 쭉 구성돼 있는 엔제 시즌 1과 시즌 2 강의를 좀 들으시고 문제 풀이 풀이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바로 실전 연습을 하기 위해서 5월, 6월, 6월 평가원 이전에 이제 5월달, 6월달에 바로 이제 거의 파이널 시즌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엔팩트 시즌 1 그 다음에 8, 9월에 이제 개강된 엔팩트 시즌 2 그리고 최종 마무리한 엔팩트 시즌 3와 엔팩트 시즌 4를 통해서 바로 실전 연습을 좀 진행을 하시면 우리 엔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의를 듣는 것도 어느 정도 필요하긴 하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의 실력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한 강의들만 골라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은 나의 부족한 부분을 어느 강의에서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는 사실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는 단계예요. 선생님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가 우리 엔생 친구들을 위해서 추천하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앞에 제기했던 개념 강의는 선생님의 스튜디오 버전 강의와 현장 버전의 강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기본적인 개념 완성 강의인데 우리 엔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2배속 버전 강의 가지고 바로 실전에 적용될 수 있는 연습들을 개념을 최대한 압축해서 정리하면서 이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런 강의들을 선생님 예를 들어 커리큘럼을 예를 들면 이런 강의들을 좀 찾아서 들으시면 시간 대비 되게 효율성이 좋은 다시 한 번 수능 연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 2배속 버전 강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진행했던 강의 기준으로 보면 한 단원을 칠판 한 바닥으로 정리하자는 컨셉으로 선생님이 좀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온대저기압 발생 과정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엘리뉴어라니아 정리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한 단원을 칠판 한 바닥으로 정리해서 최대한 압축해서 여러분들 개념 연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좀 강의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일단 우리 지구과학원에서도 수능 개념의 감을 좀 되살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어메이징 문제풀이나 아니면 언팩트 가지고 실전력을 키우는 그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 엔수생 친구들 마음가짐을 좀 강하게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일련의 과정 분명히 얘기하지만 그렇게 녹록치만 않을 거예요. 하루하루가 여러분들에게 도전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도전과 일련에 보내는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이 되지 않도록 일련을 보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루하루 내가 최선을 다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한 10년이나 20년 정도 지났을 때 이제 2024년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쌤 같은 경우에도 쌤의 고3 시절을 되돌아보면 저는 고3 시절로 별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왜냐? 다시 돌아가도 그때만큼 열심히 할 자신이 없어요. 쌤 기억에는 적어도 쌤 고3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들의 10년, 20년 뒤에 2024년을 기억을 했을 때 정말 다시 돌아가더라도 내가 그때 24년 내가 했던 것보다 더 일련을 열심히 치열하게 살지는 못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도록 한번 일련 동안 열심히 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앞에 성공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딱 결과가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자, 쌤도 앞으로의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진행된 일련의 커리큘럼을 통해서 여러분들 지구학원에 확실한 만점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정말 여러분들 페이스메이커가 되드리고요.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 있으면은 쌤 게시판을 올리시면은 쌤도 항상 게시판 좀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것들 다시 좀 얘기 좀 나누고 캐스트를 통해서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 얘기 여러분들을 같이 하고요. 그리고 일련 동안에 여러분들의 노력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저도 옆에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련의 도전. 정말 쌤이 옆에서 여러분들을 일련 동안 좋은 강의와 좋은 컨텐츠 제공해드리고 쌤이 해야 될 거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들의 노력 헛되지 않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행복한 2014년 11월 14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열심히 노력해봅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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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